내 차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프로뷰 S2입니다. 모든 통신사의 엘비게이션을 실시간으로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최고급 승용차의 옵션인 순정 HUD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나 고스트상의 문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독성과 선명도를 높인 제품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아프로뷰 S2는 풀컬러 LCD 화면과 기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UI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 적용 시스템은 조도센서를 통해 눈비 등의 주행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 밝기가 조정돼서요. 안전 예방에도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제품으로 출시된 아프로뷰 S2는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로뷰 S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